최근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는 후배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노래방에서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습니다.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2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. 앞서 조사단은 8일 이메일을 통해 김부장검사의 성추행 제보 한 건을 접수했습니다. 김부장검사가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무연수원 교수로 근무할 당시 연수원 강사를 했던 후배검사 A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김부장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한 A씨에게 만나자고 연락해 노래방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. 조사단은 15일 김부장검사를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또 다른 후배검사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파악했습니다. 지난해 8월 고양지청 부장검사로 부임한 김부장검사는 검찰 외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 B검사를 데리고 간 뒤 노래방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. 대검 감찰본부는 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소리TV 신부람 기자입니다.